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꿀벌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버스팅때를 확인하고, 다음 팬미팅.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홀영화연시 지금까지 플레이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다. 아, 아쉽어. 형, 애기팔 안 했잖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비베스 생일이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곡, 꼭 두 곡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네, 준비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